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엄지쌤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죠? 쌤이 캐스트를 이렇게 오랫동안 촬영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사무실에, 선생님의 개인 스튜디오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마이크 쓰는 것도 처음 보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전 캐스트랑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뭐 좀 달라진 거 없나요? 뭐가 달라졌냐면 칠판이 좀 달라졌습니다. 뭐 이것까지 알아차리는 학생들은 별로 없겠지만 칠판도 새로 바꿨어요. 조금 더 크고 필기 잘 되는 애로. 그래서 이걸 바꿨는데 너무 뿌듯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칠판을 샀다 이렇게 해서 자랑만 하고 끝날 수는 없으니까 뭐 하나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은 전치사를 쓸까 말까 고민되는 동사들을 칠판 바꾼 기념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랑 영어랑 차이가 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조사의 차이입니다. 원래 영어에는 조사가 없죠. 그냥 I love you 하면 그냥 I라는 단어랑 이유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한국어로 이해하기 쉽게 나는 은는이가 붙이고 너를 이렇게 붙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야 목적어는 을를붙는 거야. 을를붙이는 게 목적어야 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영어랑 한국어랑 약간 충돌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뒤에 을를라고 해석이 안 되는데 한국어로는. 근데 영어로는 그게 목적어인 경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 중 하나거든. 유독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거겠지. 우리말에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6개 뽑아왔어요. approach. 다가가다. 뭘 써야 될 것 같아? 뒤에. to 써야 될 것 같아. 어디어디에 다가가다지. 어디어디를 다가가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to를 붙여야지 맞을 것 같지. discuss도 마찬가지예요.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bout 쓰면 딱 좋을 것 같고. resemble. 너 아빠랑 닮았다 하니까 with 쓰면 딱 좋지. 이렇게. enter 하면요. 어디어디로 들어가다 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into를 쓰면 좋겠습니다. attend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어디에 참석하다니까. attend to the meeting 이런 거 쓰면 좋을 것 같단 말이야. marry with me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거 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법책에서 공부를 하려면 어떤 제목으로 되어 있냐면요. 자동사로 오해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타동사라는 거야. 얘네는. 타동사가 뭐야. 뒤에 목적어 쓰는 것들.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다짜고짜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는 뒤에 전치사가 너무 찰떡이다 보니까 전치사를 자꾸 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학교 시험에서 어프로치 다음에 원래 투 없었는데 툴을 집어넣어 가지고 갑자기 나오면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럼 우리가 저거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틀리기 쉬운 부분이니까 외워야 돼. 근데 이걸 외워야 된다라는 걸 누가 몰라. 근데 안 외워지잖아. 그게 문제잖아. 그래서 오늘은 외우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역시 전통적인 방법인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앞글자 따는 방법이잖아요. 이미 가지고 왔습니다. A dream이라고 할 거예요. A dream. 얘네들이 다 뭐다? 타동사다. A dream은 타동사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고 아까 처음에 있었던 approach. 그리고 D. discuss. R. resemble. E. enter. A. attend. 그리고 M. marry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 approach. discuss. resemble. enter. attend. marry. 밑에 보지 말고 위에 한번 해볼까? approach. 그리고 D. discuss. R. resemble. E. enter. A. attend. 그리고 M. marry예요. 한번만 더 해볼까요? 지우고. A가 뭐였지? 어디 어디에 다가가다. approach. D. discuss.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 논의하던데? about 안 쓴다고. 그 다음에 R. resemble. 아빠랑 닮았던데? with 안 써요. E. enter. into 안 쓰고 enter 씁니다. enter, into도 있어. 근데 그건 착수하다란 뜻이야. 들어가다란 뜻 아니야. 그 다음에 A 있어요. 아까 뭐다? 회의에 참석하다 할 때 참석하다. attend. 마지막. 너 나랑 결혼해줄래? marry. me입니다. marry. 까지. 요렇게 외워봤어요. 이거 까먹지 마시고 어디 한 구석탱에다가 적어놓고 오늘 자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면 기억이 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퀘스트로 만나도록 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